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근무하는 이완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계약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개요, 정부계약법, 입법절차,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건설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 토공, 석공, 도장공사 등 전문건설업,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이 있으며 기타 개별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 전기, 소방설비, 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 용역업도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며 전문공사는 이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는 도급받을 수 없는 도급하안액 규정도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전문공사업종에 대하여 도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하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규모공사, 부대공사 등은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2년까지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의 업역규제, 종합 및 전문업종체계와 등록기준을 혁신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관련 법규는 예산, 입찰, 건설산업 등에 따라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산 단계에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등을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구법 등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계약은 과거 재정법에서 출발하여 예산해계법, 국가계약법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계약의 성격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며 계약자의의 원칙, 실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 목적물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계약 체결의 형태를 보면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단연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계약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계약, 계산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은 첫째,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둘째, 정부공사 품질 확보에 있으며 계약 방법은 경쟁개혁과 수위개혁으로 크게 구분되고 경쟁개혁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방경쟁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에는 실적제한, 지역제한, 시공능력평가액제한, 등급제한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 수위개혁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정부계약에서도 특례에 해당되어 계약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하자책임곤란, 작업사업, 혼잡, 경쟁개혁의 비효율적인 소액봉사 등에 하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명경쟁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는 제도로 절차가 간소화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하나 특혜시비 등 투명성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은 계약 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두 개의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실적 제한이나 중소기업자 등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의 경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사로 일정규모 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 붙이는 방법입니다. 지역 제한경쟁의 경우는 공사 현장 지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78억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공사 이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활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의 경우 공사 현장이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 현장이 인접한 시도의 관할 부역을 포함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본점 소재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2배, 국가는 1배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추정금액의 70% 이상 시공능력 평가액 보유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유저학제 명부에 의한 제한은 조달청에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에 속하는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화면은 조달청 등급별 유저학제 명부 기준입니다. 공사 추정금액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 제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은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최소한의 자극 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절차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 공고, 현장 설명,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방법 결정은 해당 공사의 경쟁 방법, 적격심사 대상인지 등 낙찰자 결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 방법 결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고에 반영하고 필요시 현장 설명을 실시하며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 후 입찰 공고에 정해진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절차에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찰 이전에 참가 자격을 심사하여 입찰 참가가 허용된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300억 이상 공사, 터널 교량 등이 포함된 2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사전심사 제도는 경영상태, 기술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됩니다. 예정 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설계서 등에 의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는 가액으로 거래 신뢰 가격, 표준 품샘, 표준 시장 단가 및 원가 계산 등을 통해 발주 기간에서 산정합니다. 조달청은 계약 예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산정하며 현장 설명일 또는 개찰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기초 금액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복수 예비 가격 2개씩을 추첨하고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수를 평균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화면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집방 다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괄 입찰 등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업각수로 대체하나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유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경쟁 입찰이 성립하며 조달청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입찰차는 입찰 금액만 제출하는 총액 입찰과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 입찰로 구분됩니다. 또한 300억 이상 중 발주기관이 물량 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물량 내역 수정 입찰이라고 합니다. 물량 내역 수정 입찰은 국가계약법에서만 운영하며 지방계약법에서는 단가만을 기재하는 내역 입찰제만 있습니다. 입찰자가 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입찰 참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인이 두 통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하단에서 같이 공동도급 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집행기준에 따라 무효사를 제외하고 잔종 구성원의 출자 비율 등을 변경하여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별 낙찰자 결정 제도를 보면 300억 이상은 종합심사제를 적용하고 100억 원 이상은 국가계약법에서는 간여형 중심제 지방계약법에서는 적격심사제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소액수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규모 난이도별 낙찰자 결정기준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서 적격심사제도는 100억 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적격심사는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적격심사 업무 절차는 계약법 결정, 입찰 공고 후 입찰 집행이 이루어지며 입찰 가격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공사수행능력 등의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서류 오류 등으로 점수가 미달할 경우 서류를 보완받을 수 있으며 1순위 자료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적격심사에서 입찰 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정금액을 입찰 가격이나 예정 가격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하며 고정금액 A값은 입찰 공고 후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항목은 수행능력, 수행계획,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수행능력은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되고 수행계획은 자재인력 조달가격, 하도복 관리계획, 가격은 입찰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공사 규모별로 수행능력 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투찰률 즉 낙찰 하한율이 존재하며 그 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공사 수행능력, 입찰금액, 계약 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 점수가 최고점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사 수행능력에서는 전문성, 역량, 일자리 및 사회책임 항목이 있고 전문성에는 시공실적, 동일공정 전문성 비중, 배치기술자, 역량에는 시공평가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제 구성, 일자리에는 건설인력 고용, 가점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찰 금액에서는 입찰 가격 이외에 하도업계획 점수와 세부 공정의 단가심사 점수가 포함됩니다. 계약 신뢰도에서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향후 시공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 적용하는 종합평가 낙찰제는 종합심사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 전, 부도, 파산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등의 서류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기속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문서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 유의서, 특별 유의서,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산출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이행 보증을 담보하여 금전보증 또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이상 계략적인 공사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세부 입찰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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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